2024년 10월 14일 IIUSA의 서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IIUSA는 미이민국의 수치를 통계 밑집계하는 단체로 260여개 리저널 센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의 미국투자이민협회입니다. 미국투자이민 8년 연속 수속 승인 1위, 점유율 70%를 달성한 국민이주도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는데요. 이번 포럼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신 동향과 미래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혁법 RIA 이후 EB5의 변화, EB5 수속속도와 투자지역, 비자 가용성과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국민이주에서만 단독으로 100세대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단독 정착설명회까지 진행한 MRC의 대표 변호사, 위니잉 CEO 역시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최신 근황과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국민이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